짜잔! 엄마가 아이스크림 사줬다! 우와! 엄마 최고 최고! 우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누나, 근데 이건 뭐야? 어, 이거 드라이 아이스야. 아이스크림 녹지 말라고 넣어주는 거야. 아, 얼음이구나. 뜯어보자. 어, 안 돼! 아, 왜? 깜짝 놀랐잖아. 드라이 아이스 만지면 손 다쳐. 너는 얼음을 만진다고 손이 다쳐. 얼음이 아니라 드라이 아이스라니까. 너 드라이 아이스 만졌다가 손 다친 중전마마 얘기 기억 안 나? 아, 그 중전마마? 임금님 부인 중전마마? 그래, 오늘은 기억이 나디구나. 그 손 다친 얘기? 어. 그건 기억 안 나. 그럼 그렇지. 좋아. 그럼 이 누나가 오늘도 다시 얘기해줄게. 우와, 누나 최고! 호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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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기심 빵빵 궁금한 이야기 떠럭! 빰빵! 조심! 드라이 아이스맨! 쨍쨍 뜨거운 여름이 오기 시작하면 중전마마는 더위를 심하게 탔다. 어우, 더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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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전. 내 중전이 가장 좋아하는 이 약과를 가져왔어. 한번 자셔보시오. 더워서 입맛이 없어옵니다. 아, 자꾸 이러면 기운을 잃게 돼서 정말 큰일 난단 말이오. 아, 뭔가 시원하고 달달한 걸 먹으면 입맛이 돌 것 같은데. 아, 시원한 거? 내가, 내가, 내가 그럴 줄 알고 김내관에게 얼음과자를 가져오라고 일어났어. 얼음과자요? 그렇소. 됐사옵니다. 전화는 작년 여름 사건 기억 안 나시옵니까? 아, 그 작년 여름 사건! 예! 기억 안 나. 그럼 이 중전이 그 기억을 떠올려드리죠. 좋아, 좋아! 아이, 참 덥군. 아, 더워. 더워요, 전화. 아유, 많이 덥죠? 더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그댈 위해 준비한 게 있어. 뭐이오? 달달한 얼음과자 대령이오. 전화. 시원하게 드셔보시고요. 어? 전화. 이게 무엇입니까? 줄줄 다 녹아싸웁니다. 누구인가? 누가 얼음과자를 녹게 만들냐 말이다! 여봐라! 여봐라! 예, 전화! 아이, 녹지 말라고 얼음까지 씹어놨는데. 이놈을 당장 끌고 가라! 예, 전화! 아니, 얼음을 날라니까. 작년 여름 사건은 아이스크림이 다 녹는 바람에 일어난 일이었다. 어휴, 그때 얼음과자가 다 녹지 않았사옵니까. 하지만 이번엔 달아! 달달한 얼음과자 대령이오! 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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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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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야. 어머, 어머. 드셔보시오. 어머어머어머. 어머어머. 시원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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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원함이 여기까지 느껴지오. 그런데 김내관, 이번엔 어찌하여 얼음과자가 녹지 않은 것이오? 네, 마마. 이게 다 이 드라이 아이스 때문이옵니다. 이것 때문에 얼음과자가 녹지 않았사옵니다. 오, 하얀 눈을 뭉쳐놓은 것 같구나. 전하,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 차가운 눈을 만지는 영광을 누려봐도 되겠사옵니까? 얼마든지 만져보시오. 감사합니다. 우와. 드라이 아이스를 만진 중전마마는 손을 다치고 말았다. 그렇게 그날 또 소동이 벌어졌던 것이었다. 드라이 아이스를 손으로 만지면 정말 다치는구나. 그렇다니까. 근데 누나, 왜 드라이 아이스를 손으로 만지면 다치는 건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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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게 그러니까 드라이 아이스가 아주 나빠서? 아니, 나쁜 걸 왜 아이스크림이랑 죽였어? 그치, 나쁜 건 아니겠지. 어, 그럼... 아, 맞다! 호기심 딱지가 있었지! 나는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배우며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모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들! 그중에서 지금 필요한 건 바로 드라이 아이스 딱지! 드라이 아이스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누구세요? 나는 드라이 아이스맨! 만나서 반갑다! 네, 반가워요! 근데 드라이 아이스맨 왜 드라이 아이스를 만지면 손이 다쳐요? 그건 드라이 아이스가 얼음보다 더 더 더 엄청 차갑기 때문이다! 하... 얼음보다도요? 얼음은 무척 차갑다! 자, 다 같이! 얼음에! 그래서 내시는 아이스크림이 녹지 말라고 얼음과 함께 두었지! 아니, 참 덥군! 아, 더워! 더워! 하지만 너무 더운 날씨 탓에 시원한 얼음도 금방 녹기 시작했다! 너무 더워서 아이스크림을 지켜낼 수가 없어! 아휴, 무인! 여기까지야! 시간이 흐르면 얼음은 결국 다 녹아 물이 되었고 덩달아 아이스크림도 녹아 줄줄 흘렀다! 어? 이게 무엇이옵니까? 줄줄 다 녹았사옵니다! 바로 이럴 때 나의 진가가 발휘됐지! 나는 드라이 아이스맨! 드라이 아이스는 얼음보다 더 더 더 훨씬 차갑다! 무인! 여기까지야! 그래서 뜨거운 날씨에 얼음이 지쳐 녹아버려도 드라이 아이스는 지치지 않고 계속 차가운 기운을 뿜어낼 수 있다! 이렇게 차가운 나의 힘 덕분에 아이스크림은 나와 함께 있으면 잘 녹지 않는다! 어머머! 시원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아, 드라이 아이스가 엄청 차가워서 아이스크림이 잘 안 녹는 거구나! 응, 그렇게 차가운 걸 손으로 만지면 손이 엄청 시렵겠네요! 시린 정도가 아니라 동상에 걸린다! 네? 동상이요? 얼마든지 만져보시오! 드라이 아이스를 만지기 전에 중전마마의 손가락에서 삐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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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사총사는 혈관을 돌며 손가락 세포에게 산소와 영양소를 가져다 준다 그래야 손가락이 건강할 수 있다 그런데 중전마마가 드라이아이스를 만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나는 드라이아이스맨 우리가 뿜어낸 엄청 차가운 냉기가 중전마마 손에 전해지자마자 아주 빠르게 피사총사가 지나가는 혈관을 좁게 만들었다 길이 좁아졌네 지나가기 힘들 것 같은데 안 돼! 우린 반드시 가야만 해! 그래! 빨리 손가락 세포한테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야 된다고 나 좀 밀어봐 혈관이 좁아지면 피사총사는 혈관을 지나가기 무척 어려워진다 피사총사가 좁아진 혈관을 통과하지 못해서 손가락 세포는 산소와 영양분을 빠르게 전달받지 못했다 산소가 필요해! 영양소도 필요해! 손가락 세포는 계속 피사총사를 기다렸지만 못 지나가겠는데? 아 목 가죽 아 속막여 피사총사 안 올 것인가가? 어 결국 손가락 세포가 산소와 영양소를 받지 못하고 꽁꽁 얼어 죽을 수도 있다 아휴, 드라이아이스를 만지면 동상에 걸리는구나. 절대 만지면 안 되겠다. 절대 안 돼. 그렇다. 내가 아이스크림을 안전하게 잘 얼릴 수 있도록 모두 조심하길 바란다. 그럼 난 이만 드라이아이스맨! 네, 조심할게요. 아, 이렇게 포장을 해둔 거 드라이아이스를 만져서 손이 다칠까 봐 이렇게 한 거구나. 그래, 그러니까 이 포장지 막 뜯고 그러면 안 돼. 알았어, 누나. 안 뜯을게. 근데 누나, 중전마마는 어떻게 됐어? 어? 중전마마가 어떻게 됐냐면? 절대 안 만질 것이옵니다. 동상에 걸린 손을 잘 치료하고 드라이아이스는 절대 만지지 않았대. 전하, 정말 시원하고 맛 나옵니다. 그래, 그래, 그래. 전하, 정말 시원합니다. 전하, 달고 나옵니다. 전하, 정말 맛 나옵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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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올 여름 다들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내자꾸나. 승인이 완벽합니다, 전하. 그래, 그래, 그래. 우리도 올 여름 시원하게 건강하게 어서. 누나, 그럼 나이 드라이아이스 딱지 주라. 음, 누나랑 노래 잘 부르면 쉽게. 좋아, 좋아.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오, 예. 드라이아이스. 얼음보다 훨씬 차가워. 아이스크림. 녹지 않게 지켜주지. 우와, 우리 호텅이 잘했는데. 또, 또, 또. 좋아, 그럼 계속 해볼까? 드라이아이스. 엄청 차가워. 손으로 만지면. 통상 걸리니. 절대, 절대. 만기지 말자. 우와, 저 여기. 우와, 드라이아이스 딱지 만했다. 만지. 아이스. 달성. 호딱. 퀴즈. 오늘의 문제. 드라이아이스를 만지면 손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답은 호빵이와 호떡이. 최고다 홍신 딱지 채널에서 확인.